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입니다. 주변 엄마들이나 제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면허를 따서 어디든지 운전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운전의 필요성을 느꼈었지만 굳이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만엔 쫄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니면 된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니던 물류센터에서 그만 남편이 양쪽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병원에서 치료 잘하고 잘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꽤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그동안 운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드라이브하며 외곽이나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러가곤 했었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버스나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운 여름에 남들처럼 돗자리나 음식을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했고 아이들 자전거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저보고 면허 따서 운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저는 용기를 내어서 면허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몇 년 만에 공부를 하는 것인지 자동차의 자짜도 모르는 저였기에 저에게는 참 어렵더라고요. 필기시험을 겨우 턱걸이로 붙었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곧이어 기능시험을 보았는데 친절했던 강사님이 글쎄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몇 분 만에 그렇게 변하나요? 상처를 조금 받긴 했지만 안전에 달린 문제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능시험 날 예상대로 저는 탈락의 쓴맛을 보았고 안되겠다 싶어 집에 와서 동영상을 찾아보며 기능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 시험을 보았는데 다행히 두 번째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도로주행만을 남겨놓고 이전의 탈락을 한번 맛보았기에 저는 동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했고 남편에게 이것저것 조언 받으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직접 운전하며 주행연습을 할 순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막상 직접 가르쳐줬으면 이혼 얘기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도로에서의 제 운전실력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주행강사님은 기능강사님과 다르게 좀 차분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셔서 긴장이 좀 사그러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도로주행 시험을 받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나간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고 강사님도 축하해 주시며 저는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시며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얼마 뒤 면허증을 발급받고 다친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보았습니다. 학원차가 아닌 자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렇게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남편차 뒷유리창에 큼지막하게 왕초보라고 써놓고 남편이 추천해준 집 근처의 공터 같은 곳에 가서 주차 연습을 하고 깜빡이 켜는 것, 신어보며 주행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연습하다 보니 긴장도 덜 되는 것 같았고 나름 운전하는 것에 재미도 느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주말 점심, 아이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길래 남편이 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10분 거리인 곳에 있는 맛있는 피자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직접 포장해 가면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운전 연습할 겸 직접 포장해서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여보, 그곳은 주차하기가 좀 불편해, 당신 운전 좀 익숙해지고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직접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지나가다가 거기 많이 지나쳤는데 지금 시간이 일러서 사람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 한 번 다녀오고 힘들면 그냥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내심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사람 많으면 그냥 다시 오라는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나온 저는 사이드미러를 잘 맞추고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몇 분이 흐르고 드디어 도착 지점이 보였습니다. 예상처럼 차들이 붐비지 않아 보여서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비상 깜빡이를 켜고 주차를 하는데 그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확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길래 저는 당황을 했고 운동신경도 꽝이었던 저는 엑셀을 잘못 밟은 지도 한참이 지나서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앞에 있는 차를 쾅쾅 박은 후였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고 힘이 빠져서 핸들을 잡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창문을 두들겼고 저는 제가 사고를 낸 차주인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주인은 깔끔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차주인은 제게 어찌 된 거냐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사고 난 차량을 보았습니다. 주차하다가 사고당한 차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패인 차를 보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고급 외제차 마크가 보였습니다. 비싸 보이는 차를 보며 저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보험을 들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이 면허 따자마자 들어놓으라고 했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내일 월요일에 들으려고 했었는데 하루 전에 이게 뭔지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무서워서 고개 숙여 울고만 있었습니다. 차주인이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았고 혹시 보험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외제차라 수리비가 꽤 나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 말부터 했을 텐데 가뜩이나 사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남편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이 났으니 정말 죄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카드 한도 초과라 할부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차주인은 생각 있으면 맞은편 건물 5층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곧이어 그쪽으로 갔고 잠시 뒤 차를 정리하고 온 그 남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 5층이 숙박업소인데 자신과 몇 번 가주면 수리비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이 남자의 진지하고 기대 섞인 표정에서 저는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피자 사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어이가 없었지만 이 남자와 저와 둘만 입을 닫으면 모든 게 해결되거라 생각했고 저는 고민 끝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동창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 잠시만 있다가 온다고 거짓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저희 눈으로 들어갔고 그 남자는 깔끔하고 얌전해 보이는 인상과 다르게 저돌적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키스를 했고 예상과 다르게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시간이 끝나고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다음에 또 만나면 애들 간식과 옷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그 남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을 기약했습니다. 남편 차는 사고 났는데도 일그러진 거 없이 경미하게만 표가 나서 현재까지 남편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리비를 마련하였는데도 저는 그 차주인을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람도 나누고 있습니다. 멈추는 게 맞다고들 하겠지만 남편을 사랑하지만 돈도 많고 매력있는 그 남자를 저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남편과 그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둘 다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저의 욕심인 걸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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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